대전 중구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교육은 에듀이룸 컨설팅 김민경 대표가 함께하는 친절 서비스 실천 방법을 주제로 다양한 상황별 민원응대 요령 등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. 또한 강의 시작에 앞서 김광신 청장과 함께한 민원 담당자와 소통의 시간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직 선배로서의 민원인과 소통법, 경험담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